네, 수고하셨어요. 내 지갑 쥔 것 같아, 주세요. 여기. 왔죠? 예. 그리고, 나 이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. 수고했어요. 예? 제가요? 말도 안 되죠. 제가 직접 대리비 받았고, 그리고는 지갑 들고 잘 들어가셨는데. 지갑 들고 들어갔죠. 근데 지갑 속에 홀랑 털렸뜨리니까요. 언제 나오는 거야? 어? 어? 고생했어. 이런 일 처음 당해보지? 두부 한 모 사오는 건데 그랬나? 어? 이런 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. 신경 쓰지 마. 기운 내고. 아니, 근데 훔친구로 결론 난 게 아닌데. 홀은 왜 막는 거야? 아이, 진짜 너무들 아네. 그러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말아. 일단 오해 풀릴 때까지 내 꽁지로 같이 좀 뛰고. 비율은? 비율은? 에이, 기본이다. 5대5. 어때? 콜? 고마워요, 형님. 우리 사이에 고맙기는. 야, 하기사 생각하는 건 역시 호철 씨 밖에 없네. 야. 여기 계셨나? 아저씨, 나랑 얘기 좀 해. 아, 저기 손님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저랑 얘기를. 왜 조용한 델 가?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. 아저씨. 아니, 내가 그 몇 만 원 잃어버렸다 치면 되는데. 아니, 그 잘못했다 시인하고 말 한마디면 될 걸 왜 사람을 긁어요, 긁길. 저기 손님. 아이, 이 아저씨 뭐야. 아저씨 빠져요. 저기요. 대리비 3만 원하고 팀 만 원 돌려드리면 되죠? 어? 그거 돌려받자고 이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어, 형님. 아이, 진짜.